혹시 이분 바람끼는 어떨까요? 열 여자마다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좋아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덕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선생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작년 음령 5월 18일에 저희 신어머니를 만나서 제대로 가리쿠스를 받고 저희 신어머니, 신딸이 되었어요 아직 1년이 채 안 된 애동제자입니다 운덕신당의 은재는 은혜 은자라서 오시는 손님들마다 저희가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으라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신어머니가 내려주셨고 덕은 선덕여왕의 덕만공주 선덕여왕이 여왕이 되기 전에 이름인 덕만공주에서 따서 운덕신당입니다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힘든 게 있다면 도와드리고 풀어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기념으로 저희가 신고식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사주만 드릴 거예요 사주만 드릴 거고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려요 1976년 6월 14일입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음역으로 만약에 변환을 하면 5월 17일이고요 네 남자예요 음 일단은 제조가 용어조모 많은데 네 때에 따라서 바뀌어서 자기도 어떤 제조가 있는지 모를 때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이 사람은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직장을 오래 갖고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하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아마도 부인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내조를 하지 않을까 이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예술적인 감각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했을 때는 부인이 반드시 같이 일하는 걸 뭐라 그러죠 같이 일하는 거 맞벌이 어 맞벌이 맞벌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싶습니다 네 혹시 이분 그 바람끼는 좀 어떨까요 뭐 열 여자마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음 네 선생님 이분이 지금 굉장히 핫한 드라마죠 부부의 세계 선생님 보시나요 저 안 봅니다 드라마 아 안 보세요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나오는 박혜준 씨라고 음 네 거기서 이제 막장 네네 바람을 피는 분으로 나오는데 네 어 사주에도 바람을 피는 게 있다면 이분 그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도 좀 바람을 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워낙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그럴 수도 없잖아 않죠 네 네 자식이 생긴다면 자식은 끔찍하게 보듬을 사람입니다 네 어 너무 공수표를 남발하면 안 되겠고요 네 높은 쪽으로 올라갈 때 높은 계단을 밟고 올라갈 텐데 그 계단에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공수표를 날리거나 너무 큰 소리를 많이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허담을 많이 날리시면 안 돼요 진솔하셔야지 사람들이 대접을 해주고 많이 찾아줄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자리가 넓어지고 서는 자리가 많아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만 이분은 특히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또 재밌는 컨텐츠 재밌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즐거운 컨텐츠로 선생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